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오래전에 상생방송으로부터 환단고기 추천사를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주저없이 환단고기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. 그렇게 단언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환단고기를 모르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믿지 않고 있어서 항상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환단고기 단군세기 흘딸 단군대 기록을 보시면 5성 결집 현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. 정확하게 무진 50년 5성 7호라고 적혀 있습니다. 무진 50년은 서기 전 1733년입니다.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서기 전 2333년에 건국됐으니까 거기서 600을 빼면 정확하게 1733년이 됩니다. 즉 단군조선 건국 600주년을 축하하는 우주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감성관의 천문학자들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. 기록을 맞춰보고 말고를 떠나서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옛날이나 오늘이나 개인이 천문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. 즉 그 당시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천문대가 있었으면 당연히 왕이 계시겠죠. 그 시절에 동굴에서 날고기 먹을 때라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. 신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. 최근에는 홍산문명 유적지에서 6천년이 된 누예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 누예가 나왔다는 것은 비단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. 비단옷을 입고 동굴에 살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가 기술하는 상고사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학회를 통해서 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단고기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아울러 이것이 우리 나라의 국운을 바꿔서 앞으로 그레이트 코리아가 건국되는데 밑거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절실합니다. 아무쪼록 오늘 환단학회를 참가하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방송으로 통해 보신 분들이 모두 아주 보람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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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